우리 가족부터 소개할게요. 우리 가족은 아버지, 엄마, 오빠나 4명입니다. 오빠는 나하고 4살 차이가 납니다. 원래 딸은 아버지를 닮고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말이 있죠. 나 또한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. 얼굴뿐만 아니라 성향도 빼닮아서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했고 오빠는 설거지를 비롯해서 엄마 일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. 한마디로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잘 따르는 든든한 아들이었죠. 오빠는 엄마에게 애지중지 귀한 아들로 자랐지만 청소년기를 한동안 방황하더니 스물살이 되면서 여자와 동거를 했어요. 엄마는 죽기 살기로 둘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도 셋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글쎄 서로 맞바람 피우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해버렸죠. 오빠가 이혼하면서 맡겨진 새아이를 엄마가 돌본 지 3년쯤 되었을까 오빠는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소개시켜준다며 부모님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. 그때 엄마의 세상 소원 단 한 가지가 오빠가 결혼식 올리는 거였는데 같이 사는 여친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.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평생 총각으로 살면 어쩌나 했는데 이젠 좀 안심이 되셨나봐요. 엄마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미소가 떠날 줄 몰랐고 힘든 줄 모르고 손님상을 차리고 있었어요. 근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찬을 나르고 있어도 아무 내색 없이 밥만 먹고 앉아있으니 세상 눈치 없는 여자로 보였고 첫 만남인데도 왠지 얄밉게 느껴지고 있었어요. 세상 물정 모르는 새댁도 아니었고 나이도 많은 돌심인데 보통은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? 이러지 않나요? 엄마가 오빠 여친 온다고 열심히 준비한 부침개를 내놓으며 먹어보라고 권하자. 맛이 상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주 솔직한 여자였죠. 어? 이거 맛이 너무 이상한데 버려야겠어요. 아이고 음식 해놓고 냉장고에 바로 안 넣어서 살짝 상했나 다시 익혀야겠네. 서둘러 음식을 상해서 치우는 엄마의 모습에 순간 옥한 나는 처음 보는 그 여자에게는 말도 못하고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. 엄마 그냥 냅둬. 밥 먹고 나서 내가 할게. 밥을 먹고 나서 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사온 것 가져와 봐라. 오빠가 언니에게 술상 차리라며 시내에서 사온 족발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. 조카들에게 영주야 양서가 용서가 족발 먹자 빨리 와. 여러 번 불러도 내성적인 조카들은 여기저기에 콕콕 처박혀서는 대답도 잘하지 않았고 치아가 안 좋았던 엄마 아버지는 씹을 수가 없으니 쳐다만 보고 앉아있었어요. 얼굴에는 세상 온화한 표정과 미소를 지우면서 말이죠. 아버님 족발 좀 드세요. 많이 먹어요. 나는 치아가 안 좋아서. 술상을 차려서 안주로 먹었지만 족발은 반 이상이나 남았어요. 워낙에 낯가리는 집안이라 속으로만 말하고 조용히 앉아서 시간만 가길 바라고 앉아있었죠. 그리고 오후가 되자 그 언니는 오빠를 재촉했어요. 시간이 늦었어. 차 막혀 서둘러 집에 가자. 그래. 차 막히겠다. 어서 서둘러 가라. 엄마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는데 그 언니도 뭔가 바빠 보였어요. 뭐해? 어? 이거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려고 아무도 안 먹는데 아깝잖아. 그 언니는 아주 순진한 얼굴로 웃으며 쳐다보더군요. 됐어. 나중에 애들 먹게 놔둬. 너무 어이없는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눈으로만 욕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엄마 아버지도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으로 욕하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. 엄마는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오빠의 차 트렁크에 마늘이며 음식들을 가득 실어주고는 세상 상냥한 미소로 조심해서 가라며 웃으며 인사했죠. 차가 저만치 떠나자마자 그 언니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니 그게 얼마나 안다고 꼴랑 족발 하나 사들고 인사 오냐 애들이 족발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기 입만 입인가 저놈은 보는 눈이 어휴 식구들한테 맘 쓰는 거 보니까 글렀다 글렀어 지자식 맡겨놓고 한 번도 생활비를 안 준 놈인데 의련하겠어 어휴 오빠가 가족들에게 여친을 소개시키고 두 달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. 다녀올게 그래 수고해 저녁에 봐 글쎄 오빠 여친이 오빠가 일하러 나간 틈을 타서 집에 있던 세간사리를 몽땅 들고 튀었대요. 꼴랑 편지 한 장 남긴 채 말이죠. 그렇게 또 엄마의 소원은 사라져버렸고 오빠도 한동안 혼자 지내게 되었고 엄마의 한숨도 계속 늘어갔습니다. 내가 저놈 결혼은 시키고 죽어야 될 텐데 내 소원이다! 조건 다 필요 없고 착한 여자 하나 만나서 살면 좋겠다. 몇 달 후 엄마는 오빠에게 여자가 생겼다면서 전화를 했어요. 엄마의 소원이던 오빠 여친이 생겼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왠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. 내 오빠 여자 생겼다! 뭐? 오빠 능력자네. 여친이랑 헤어진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. 벌써부터 생겼어? 엄마는 대뜸 욕을 하기 시작했고 나 또한 거들었어요. 지 자식들은 줄줄이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놈이 글쎄 남의 새끼 데리고 와서 키운단다. 으이구! 미친놈! 미친놈! 애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는 지 애비 얼굴 안 본다고 난리다! 오빠도 참!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애들은 얼마나 열불 터질까? 엄마! 나 왔어!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엄마 집에 한 번씩 왔다 갔고 조카들은 아빠를 피해 다녔어요. 그리고 그 여친의 얼굴은 아무도 보지 못했죠. 혼자 왔냐? 좀 데리고 오지. 다음에 데리고 올게.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. 그 뒤로도 집에 올 때마다 오빠는 그 여자의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. 오늘도 혼자 왔냐? 언제 얼굴 한 번 보여줄래? 얼굴도 자주 보고 해야 서로 정이 들지. 다음에 데리고 온다니깐 그보다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쳐먹어서 짜증나 죽겠어. 내 새끼라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을 텐데. 방은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쓰레기장인데다가 밤에 복 나가 계시리 손톱은 또 왜 깎아대는지 아유 진짜 성질나소. 오빠의 투덜거림에 엄마는 속은 터져도 아들에게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내 자식도 키우기가 힘든 세상인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니? 속으로는 그랬겠죠. 네 자식도 못 키워서 나한테 맡긴 놈이 왜 남의 새끼를 키우고 앉아있냐? 이 미친놈아.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그 여자가 오빠 몰래 옷장석에 넣어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. 오빠는 그 여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받지는 못하고 그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. 엄마는 집에 도둑년을 들였다며 화를 냈지만 오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. 여자복 없는 오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? 지금은 중년이 된 오빠 아직도 내가 결혼식 올리는 거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엄마 그날은 언제 올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여자복음으로 돌아다니며 women의 이야기를 예상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. 약환식 올리기 여자복음으로 돌아다니며 여자복음으로 돌아다니며 웃음이 상대로 돌아다니며 은근히 영양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여자복음으로 돌아다니며 도 이어서 어디론을 먹어야지 move 더 길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